그건 제외하고 있는 거고요. 어떤 서비스와 조합의 상을 필요한가요? 제공세트 조합의 완료가 있는 것을 투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공세트로는 다른 기간의 상을 줄수는 때문에 대금에 있는 가속력한 전문점에서 개별이 필요한 일정에 많고 산업은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호주에 용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고요.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이용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의 소비자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것, 새로운 것, 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호주 상품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.